민주당도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토위. 홍의표 원내대표도 나오고 해서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서 국토위원들이 지금 맹렬하게 국토위에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휴게소 이권 문제? 네. 휴게소 이권 문제. 이권 문제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세게 하더라고요. 해야죠.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홍의표 원내대표가 제가 잘 알아요. 이 대북 외교 전문가인데 정치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했어요. 아 그랬어요? 진짜 홍의표 원내대표 만나면 제가 업어주고 싶어. 그런데 저보다 등치가 크니까 업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잘해요. 강해야죠. 아까 시장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평가 부정평가가 무려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아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방송은 쉽게.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65.8%인데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 긍정평가율이 지지율이 드디어 20%대로 떨어졌다는 사실 그동안 30대 초반에서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30% 미만 30%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게 있지만 30% 미만은 없었어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뉴스토마토는 지지난주에도 떨어졌어요. 20% 30% 미만 20%대로 그런데 이것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하향 하향 우하향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워요. 본래 그런데 사실은 1년 8개월째입니까? 지금 취임하신 리가 1년 7개월 넘었죠. 7개월 좀 넘었죠. 1년 반이죠. 지금 역대 대통령은 최정상을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대통령의 임기말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레임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변화인데 변화라고 하지 본인이 변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다 따라와요. 그러면 관료들부터 잘라야 되잖아요. 극우 관료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인사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서 선거 패배 후 김기현 이기 체제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혁신위원회 누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가겠어요. 정은찬 총리에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 못하고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선거는 치열하게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니까 폭망한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 성공하니까 나라가 산 김대중 우리는 머지않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협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이것이 변하는 모습이다. 아니 김기현 대표하고 짝짝꿍하지 말고 심완에 대통령실 수석들하고 장관들하고 김한길 위원장하고 앉아서 뭔 잘하자 하는 것은 그건 짬짬이라니까 짝짝꿍이야. 이것은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정으로 변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서민 경제를 민주주의를 남북관계를 외교를 이렇게 하겠다. 지금 보세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얼굴을 보면 누구 얼굴이 생각나는가 강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메파 중에 메파인 아인온 네네 메파였죠. 아 메파죠. 저하고 잘 알아요. 매도 불구하고 차관보도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 발표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 평화는 전쟁도 생각하지만 반드시 외교가 수관돼야 된다. 이게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지금 세계 중동전쟁이 난리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왔죠. 전부 다. 갔잖아요. 그런데 반쪽 외교라고 미국 언론부터 때리는데 자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중동전쟁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푸틴한테 받은 기술로 ICBM 발전시켜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끝나는 거죠. 내년 선거 끝나는 거죠. 저는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면 미국과 개를 같이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공격하겠다? 내 타내에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통은 그렇게 해야 실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이게 옳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무려 80몇 퍼센트 이상 지지하고 그랬는데 왜 국민이 옳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바꾸겠죠. 뭔만 그랬습니까? 홍범도 장군은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부 앞에 서서 가야 된다. 국민이 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손을 놓지 말고 서서 계속 국민을 설득해라. 이념 논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했는데 이념 논쟁을 누가 시작했어요? 아니 다른 게 없다니까요. 자꾸 그 말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다시 짚어보자고. 이념 논쟁 윤석열 대통령 저한테 더 비난하라고? 그건 아니에요. 이념 논쟁 지금 하신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키면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념 논쟁 실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념 논쟁을 8월 29일 날 국민의 연찬회에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모든 게 앞서서 이념이다. 그렇죠. 이념을 앞세워라. 싸워라. 그리고 무슨 자유총년맹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의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 먼저다. 이념이 먼저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왔느냐. 그런데 왜 그걸 논쟁 그만두고 이제 민생을 챙겨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걸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그거 그래서 제가 진정성을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말씀은 국민이 안 믿는다.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 1년 반간 집권한 내용을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고치겠다. 하면서 협치를 하면 국민이 감동해서 많이 따라갈 거예요. 기가 막힌 게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요. 김영우 통일부 장관도 이미 통일부가 아니라 이상한 부가 되고 전쟁부가 됐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김광동 이사장.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은 안 돼요. 과거에 유교 때나 이럴 때 학살당한 민간인 유족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때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법이 있는데 전쟁 때는 군법의히도 그냥 1심이지만 다 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면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꿔야죠. 조선일라 오늘 아침 사설만 하더라도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인사하는 거 봐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장 잘라야죠. 그래야 믿죠. 자르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지금 말해놓고 또 공연불로 때려버려요? 또 공연불로 그런데 이제 아침 사설만 하더라도 점심으로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